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명예전당 득표율 99.7%가 마리아노 리베라에 이은 역대 2위이자 야수 1위에 해당되는 데릭 지터는 역대 최고의 유격수는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2011년 해리스폴 조사에서 페이튼 매닝, 코비 브라이언트와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 톰 브래디 등을 제치고 가장 좋아하는 남자 스포츠 선수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지터는 메이저리그의 마지막 슈퍼스타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경기력이 과대 포장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터가 진정 위대한 선수로 남은 건 메이저리그와 양키스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그라운드 안과 그라운드 밖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모범적인 선수는 지터 이전 칼리켄 주니어가 있었지만 리켄은 양키스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터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미스터 노벤버라는 별명을 안겨준 김병현 상대 월드시리즈 끝내기 홈런도 있고 데이비 프라이스 상대 홈런이었던 3천 안타 달성의 순간 그리고 마지막 홍경기에서 보선을 상대로 날린 끝내기 안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최고의 장면 2개는 2001년 디비전 시리즈에서 2연패 후 3연승 리버스 스윕의 발판이 된 3차전 더플릭과 2004년 보선과의 라이벌전에서 관중석으로 몸을 날려 파울타구를 잡는 대신 눈이 시퍼렇게 멍들었던 더다이브입니다. 물론 이런 허슬플레이는 다른 선수들도 했지만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선수의 플레이였기 때문에 더 강렬한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에 열린 샌데고 경기를 해설한 저에게도 김하성의 오늘 수비는 충격이었는데요. mlb.com의 경기 리앱 기사에서 지터가 언급되는 걸 보고 반가워서 영상을 하나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늘 샌데고의 승리 소식을 전한 기사의 제목은 그는 특별한 인재다. 김은 한계를 모른다. 문자 그대로였습니다. 네 김하성을 두고 한 말입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후 그리고 가면 갈수록 수비로 놀라게 하고 있는 김하성이지만 오늘의 수비는 일단 현 시점에서는 데릭 지터의 더다이브처럼 김하성을 대표하는 장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사는 워싱턴 데이브 마르티네스 감독의 칭찬도 소개했는데요. 2019년 월드시리즈 우승감독인 마르티네스는 저 친구는 정말 정말 열심히 한다. 나는 저런 플레이를 좋아한다. 저런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가 있으면 팀의 사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를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김하성의 오늘 수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저리그 꼴찌팀인 워싱턴은 오늘 경기 전까지 최근 38경기에서 선발투수가 무승 22패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워싱턴의 선발투수는 1932년 이후 최초의 6점대 20패 투수에 도전하는 패트리 코빈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에 경기를 한 다저스가 최고의 투수인 샌디 알칸타라에게 3인닝 시피안타 6실점을 안기는 사이 방망이가 식을대로 식은 샌디에고는 최악의 투수인 코빈에게 5인닝 무실점으로 묶이게 됩니다. 반면 샌디에고 선발 쇼트 머나야는 4회 넬슨 크루즈에게 초대형 솔로 홈런을 맞습니다. 6회 김하성은 선두타자 로블레스가 친 팝업타구를 마차도에 뒤로 가서 잡습니다. 이때 마차도는 내 공을 왜 니가 잡니 라는 의미로 비켜주지 않는 장난을 칩니다. 다음 타자인 알렉스 코리친 파울타구는 관중석으로 넘어가는 공으로 보였는데요. 마차도와 김하성은 동시에 쫓아갔고 마차도가 포기하는 순간 김하성은 몸을 아끼지 않는 플레이로 관중석 펜스에 충돌하면서 잡아냅니다. 그리고 샌디에고 전당기자가 이 장면에 대해 대립지터 같은 인상을 남겼다고 한 겁니다. 저 역시 그 장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는데요. 펜스에 충돌한 김하성이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며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정우가 코글란의 슬라이딩에 쓰러졌던 새벽 경기를 중계한 게 바로 저였기 때문에 저는 등에 식은땀이 났는데요. 하지만 잠시 후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당시 김하성을 비춘 TV 카메라는 홈플레이트 뒤쪽에 일루쪽 카메라였기 때문에 김하성이 쫓아간 타구는 먼저 그물을 막고 떨어진 걸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물이 끝난 곳에 떨어진 공이었고 그 공을 김하성이 쫓아가 잡아낸 거였습니다. 어제 페코파크는 만원 관중이 들어찼는데도 샌디에고의 심각한 경기력에 승리를 앞둔 순간까지 응원보다는 기도를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몸을 날려 공을 잡은 김하성이 일어나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는 순간 오늘도 만원에 가까웠던 페코파크 관중들은 일제히 김하성에게 기립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장의 분위기와 함께 경기의 흐름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김하성의 수비에 손을 번쩍 들었던 먼아야는 다음 타자인 메네시스에게 큰 타구를 맞는데요. 홈런이 되는 것 같았던 타구는 펜스 상단을 맞고 떨어졌고 좌익수 중 최고의 어깨를 자랑하는 프로파가 메네시스를 2루에서 잡아내고 이닝이 끝남으로써 김하성의 수비부터 시작된 뜨거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6회 말 공격에서 샌드에고는 어제 하루종일 헤매다가 동점 솔로 홈런을 쳤던 조시벨이 오늘도 유일하게 좋았던 한 번의 스윙을 통해 역전 트론 홈런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워싱턴을 겨우 꺾은 샌드에고는 필라델피아가 패한 덕분에 와일드카드 2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김하성의 수비대에 놀란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샌드에고의 덕아웃이 일루 쪽에 있기 때문에 역시 제대로 안 보였던 멜빈 감독은 몸을 날린 김하성이 그물에 가려지는 순간 김하성의 몸이 반으로 잘린 줄 알았다는 말로 깜짝 놀랐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하성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충격을 받은 부인은 오른쪽 복부이지만 나는 식스팩이 있어서 괜찮다며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서로 장난을 치는 사이가 된 마차도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선수이고 같이 뛴다는 게 든든하고 많이 의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올스타 브레이크 때 김하성 선수의 아버지를 만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원래 김하성은 책상다리도 어려워할 정도로 몸이 뻣뻣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김하성은 엄청난 노력을 통해 메이저리그 정상급 수비의 유격수가 됐고 여기에 요즘은 보기 드문 투혼 한 스푼을 더해 단단한 수비부터 시작했던 예전의 야구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김하성을 보면서 생각나는 선수는 한때 뉴욕 매치의 수비 귀신이었던 레이 오도네스인데요. 하지만 오도네스는 화려한 수비와 반대로 공격력이 심각해도 너무 심각했으며 타구 투저의 시대를 보낸 선수인 반면 김하성은 투구 타저의 시대를 보내고 있으며 유격수로서 평균 이상의 공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치의 주전 유격수였던 시절 오도네스의 조정 OPS는 55에 불과했지만 김하성은 현재 1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유격수 평균은 90입니다. 그야말로 수비 하나로 명예전당에 간 선수이며 골드글러브 13개를 따낸 아지 스미스는 원래는 샌데고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샌데고는 1981 시즌이 끝나고 골드글러브를 2년 연속으로 차지한 스미스를 세인투리스 카디널스로 보내게 됩니다. 당시 세인투리스는 화이트 어조그 감독이 수비와 주루를 강조하는 야구를 했는데요. 세인투리스 수비야구에 핵이 된 스미스는 등번호 1번이 카디널스의 영구결번이 됩니다. 1980년 샌데고에서 스미스는 OPS가 0.589였지만 미친 수비력을 통해 레퍼런스 승리기여도 5.1을 기록합니다. 이는 타티스를 제외할 경우 샌데고 유격수 1위 기록에 당되는데요. 현재 3.6을 기록중인 김하성이 공격에서도 더 성장을 이뤄 이 기록을 한번 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뽕이라고 하실까봐 고민했다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너무 큰 울림이 있는 플레이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